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 안준원 선수는 70.45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9.8kg 통과 안준원 선수는 69.8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어떤 개체 현장들을 사진 촬영을 하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kg 통과 김대명 선수는 61.9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1.2kg 통과 최우성 선수는 61.2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1.4kg 통과 정진석 선수는 61.4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1.8kg 통과 정진석 선수는 61.8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9.8kg 통과 박중일 선수는 69.8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70.4kg 통과 김대명 선수는 70.4kg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5.4kg 통과 65.4kg 통과 조용승 선수는 66.4kg으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66.4kg 통과 야마가미 미키토 선수는 57.40kg으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서 포디오 요청을 해주시면 포디오 요청에 따라서 선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하겠습니다. 1, 2, 3, 파이팅! 이쪽 봐주세요. 하나, 둘, 셋.